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푸름아빠 거울 육아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저자 최희수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존재 자체로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아가 너무 힘들 때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 전에 여러 버전이 앞에 있는데 이건 최신 버전입니다. 작년 8월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육아하거나 아니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올라온다 그럴 경우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자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수, 푸름아빠 최희수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와 동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푸름아빠는 푸름엄마와 함께 수천 권이 넘는 육아서와 팀의서를 읽고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난다는 믿음으로 육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과 원칙을 세웠다. 그리하여 배려 깊은 사랑과 책, 자연을 무대로 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두 아이 푸름이와 초록이를 키워냈다. 푸름이를 영재로 키워낸 경험과 수천 회의 강연, 육아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만난 부모들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푸름이 교육법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푸름이 교육이 푸름이 하나로 끝났다면 이 교육이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푸름아빠와 푸름엄마가 푸름이 교육을 말하는 것보다 그 교육을 실천해온 엄마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져 푸름이 교육의 증인으로 활동하고 전파하고 있다. 영재를 키우고 책 육아를 하면서 푸름아빠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강연과 코칭, 다양한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내면화의 구체적인 치유 경험을 축적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양육자의 내적 불행을 끊어내 육아와 성장이 함께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거울 육아를 집필했다. 그 외 저소로는 배려 깊은 사랑에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사랑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푸름아빠의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독서 등이 있다. 네 자, 프로로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치유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아이의 의식은 영롱하고 순수해서 부모의 억압되는 감정과 상처를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억압은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에 자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의 스승으로 오지요. 아이만큼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요. 아이는 어떤 부모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를 바로 알지요. 사랑은 증명할 수는 없어도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지에 단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야 태어날 수 있죠. 우리 부모가 태어나려면 조부모님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려 해도 바람이 불어야 하고 바람이 불려면 지구가 돌아야 합니다. 지구가 돌려면 우주의 균형이 잡혀야 하지요. 우주 전체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고 그 어긋남 없이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란 말이 이해되지요.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도록 통제하지 않고 놔두면 사랑에 의해 창조가 시작되지요. 우주의 이런 속성을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신성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런 신성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났지요. 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인류 역사상 아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은 성모 마리아라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을 대하듯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잠재성은 그것을 비추어주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만일 우리 부모가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며 신성하다고 믿고 우리를 그대로 비추어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신이 조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을 하찮고 지지를 하며 쓸모없다고 믿었다면 우리 또한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이 그렇다고 믿겠지요. 그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을 때 그 가계도를 조사해보면 5대까지 자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알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의식이라면 감정은 무의식이지요. 빙산의 위쪽이 의식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래쪽이 무의식이지요. 의식인 생각과 무의식인 감정이 부딪히면 감정의 힘이 훨씬 셉니다. 감정의 힘 쌓이면 생각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내 아이는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린 시절에서 부모에게 맞았던 경험이 무의식에 떠올라 요동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때리고 있지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고통스럽지요. 생각과 의지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또 되풀이 됩니다.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랑과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평온, 기쁨, 자유, 행복을 포함하는 긍정적이고 높은 의식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슬픔, 욕망, 분노, 자부심을 포함하는 부정적이고 낮은 의식의 감정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믿음이 감정의 증인을 불러온다고 말하지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비춰주어 아이가 자신의 사랑 그 자체라고 믿는다면 아이 눈에는 사랑만이 보이게 되지요. 자신이 사랑의 특성인 고귀함과 장엄함 자체이기에 말과 행동이 언제나 고귀하고 장엄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랑은 나눌수록 확장되지요.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면 남도 사랑입니다.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면 당연히 남도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에는 분리가 없기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지크문트 프로이디는 그런 배려 깊은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지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운이 좋게 태어나진 않습니다. 만일 두려움이 가득한 부모가 아이를 두려움으로 비추었다면 아이는 자신을 하찮고 지지라고 쓸모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겠지요. 두려움의 세상은 내가 가지면 내가 빼앗겨 내가 이기면 내가 저와 같은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곳이지요. 두려움의 세상에서는 비교와 판단, 평가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경쟁, 죄와 벌, 죽음이 삶을 지배하니까요. 두려움에는 늘 분리가 있고 정도와 차이가 보입니다. 믿음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달라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도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지요.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미 알레르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종이로 만든 장미만 보아도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그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배우러 왔습니다. 세상은 학교와 같아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지요. 내가 믿는 것이 곧 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강하게 상상하면 환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은연 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흡수하고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배려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강렬한 사랑의 빛이 부모의 그림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추상이기에 알기 쉽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빛과 그림자로 비유하지요. 사랑은 빛이고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입니다. 그림자는 언어상으로만 존재하지요. 사실은 빛이 부족한 상태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내 아이만은 있는 그대로 배려 깊게 사랑해야겠다고 선택하면 그 배려 깊은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이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아이의 강렬한 사랑의 빛은 부모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두 살이면 부모는 내면에 있는 제일 반항기인 두 살짜리 내면 아이의 상처를 만나게 되죠. 상처는 거짓의 믿음인 그림자를 말합니다. 상처는 거짓의 믿음인 그림자를 말합니다. 아이가 다섯 살이면 부모는 전능한 시기에 황제가 되지 못해 받는 다섯 살 무렵에 상처가 건드려지지요. 우리는 이렇게 두 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길러준 삶이고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재양육되는 삶이지요. 재양육되는 삶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이기에 허상이라고 하지요. 허상은 실체가 없기에 대면하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겪기 전에나 두렵지 막상 겪고 나면 별 것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이기에 대면하면 커지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그 지점에 부모의 상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자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분노를 대면하면 몸으로 겪고 통과하면 사랑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요. 구름에 가려진다고 해서 맑은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은 저절로 드러나지요. 치유는 두려움의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는 두려움의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축복의 신호이지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풀어보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 책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죠. 1장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슬픔과 분노 엄마의 슬픔을 비추는 아이 엄마의 분노를 비추는 아이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 2장은 자각가 되면 상처를 인지하고 감정을 만나는 시간 자각, 대면, 방어기쟁, 상실을 애도 의식지도 3장에는 성장,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 해서 의식지도, 애고, 부, 건강, 부부유부 이런 것들이 있고 4장은 아이의 발달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잉태부터 출산까지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이렇게 쭉 72개월까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5장은 한계가 없는 아이로 키우는 책류가 어떻게 해야 될지 6장은 배려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키포인트 모든 아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게임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배려 깊이 사랑하라 영어 공부 한글 내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장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다 읽지 못하고 앞부분 두 챕터만 읽겠습니다 슬픔과 분노 부모의 눈빛에서 이글거리는 분노를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랐다면 내 자식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자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눈빛에서 부모와 같은 분노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종종 놀란다 엄마의 슬픔을 비추는 아이 왜 사랑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왜 아이에게는 날것의 분노를 쏟아낼까 우리의 무의식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 나도 인정할 수 없기에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을 말한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 나도 인정할 수 없기에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을 말한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치유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무의식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에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상처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처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리면 불편함을 느끼는 부모는 뚝! 그만 울어! 하고 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그 다음부터는 우는 것이 수치스러워 울지 못한다 울지 못한 감정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 감정은 무의식에 그대로 억압되어 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 슬픔의 감정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통해 대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더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아이들 중에는 유독 우는 아이들이 있다 아무리 달래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공감받은 아이들은 잘 울지 않는다 울어도 잠깐 울고 울고 나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기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해맑게 웃으며 뛰논다 그런데 엄마의 내면에 슬픔이 있다면 아이는 엄마의 슬픔이 다 해결될 때까지 운다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은 엄마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슬픔을 바로 건드린다 엄마는 아이에게 공감해 주라는 것을 배웠기에 말로는 우리 아이가 슬프구나 그래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정은 아니다 눈빛도 아니다 목소리 톤도 아니다 엄마의 무의식에서는 아이가 우는 것이 불편하다 속마음은 그렇다 아이고 지겹다 그만 울어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어쩌란 말이야 엄마는 아이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달래기도 바쁘다 아이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이를 감지한 아이는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또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림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의식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에게서 찾게 된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친밀하며 엄마가 무엇을 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아이가 대신 표현하기 때문이다 엄마의 슬픔이 억압되면 무의식의 그림자가 되어 의식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엄마의 슬픔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슬픔을 보게 된다 아이는 언제까지 울까 엄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온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의 슬픔을 다 우러낼 때까지 운다 어린 시절의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 엄마가 된 사람에게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엄마 으앙 하고 울어봐 그 다음 엄마의 분노를 비추어 준 아이 제 아들이 엄마의 분노를 비추어 준 아이였고 엄마의 슬픔을 비추어 준 아이 이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진 않았는데 엄마의 감정을 항상 돌보고 있으면서 자라 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분노를 비추어 준 아이였고 어릴 때 부모님이 무서웠다면 화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화는 내 경계를 지키는 감정으로 길어야 1분을 넘지 않는다 화가 1분을 넘어가면 묵은 화인 분노가 된다 화가 1분을 넘어가면 묵은 화인 분노가 된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화가 날 때 공감을 받으면 곧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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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가 많은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누가 보아도 분노가 가득 차서 여기저기 분노를 흘리고 다니는 부류다 다른 하나는 분노를 완전히 억압하여 분노가 없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부류다 그런데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행동에 생기가 없다 분노를 억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에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를 것 같아 두렵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반대다 분노가 넘쳐 누구를 찌르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접촉 자체를 피한다 아이들 중에는 엄마의 억압된 분노를 대신 표현한 아이가 있다 어떤 엄마들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애는 꼭 내가 힘들 때 맞을 짓을 해요 아이들이 맞을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맞을 짓을 하는 걸까 아이들은 엄마의 억압된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이를 바로 감지해서 엄마가 분노를 풀어낼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것도 모르는 엄마는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이를 야단친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면 분노의 수위가 어느 정도 낮아진다 그러다 엄마의 분노 수위가 높아지면 아이는 다시 말썽을 피워 수위를 낮추는 행동을 반복한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아이도 있다 때린다는 것은 외롭기에 연결 요청하는 것이다 그냥 아무나 때리는 것은 아니다 자신처럼 외롭거나 비난받아 주눅이 든 듯한 사람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자신의 상처가 보이기에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아이의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학교에 오는 엄마들 중에는 막대 먹은 엄마들보다는 언뜻 교양있게 보이는 사람이 많다 분노가 억압된 엄마들은 아이가 화를 내면 그 화에 공감해 주지 못한다 공감하다가는 내 안의 분노가 먼저 폭발할 것 같아 아이의 감정을 회피하고 외면한다 그러면 아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한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무의식에 있는 분노를 다 해결할 때까지 분노한다 엄마가 이를 알아채고 무의식에 있는 분노를 안전하게 해결하면 아이도 더는 분노하지 않는다 엄마 내면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면 사랑이 저절로 나오고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면 아이는 떼를 쓰거나 누구를 때려서 부정적인 관심을 받으며 연결의 욕구를 채울 이유가 없어진다 반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했던 방식 그대로 착한 아이가 되어 엄마가 내면에 있는 분노를 대면하지 않게 한다 억압된 분노는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인 자식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이 바로 상처가 있는 지점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신의 영역으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안전한 사람에게만 발상된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우리 아이에게 발상이 되고 있다는 맥락이고 저는 이 분을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1장의 마지막에 손으로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독하고 차가운 말도 마찬가지다 지겨운 잔소리 자기만 옳다는 설교 늘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것도 아이를 때리는 것이다 강연 중에 아빠들에게 아내의 어디가 가장 무섭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입이라고 답한다 아내는 자신이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물려고 하는 것처럼 느낀다 모든 사람은 엄마가 낳았기에 남편은 자신도 모른 사이에 아내를 엄마로 투사한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무서웠다면 아내도 무서운 것이다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의 눈빛이다 엄마의 눈빛이다 엄마의 분노에 찬 눈빛은 늘 강력한 이미지로 몸에 기억된다 표정을 바꾸고 분노를 누르고 숨을 참아가며 말도 교양있게 할 수 있고 나가는 손을 붙잡을 수 있지만 이 눈빛만은 어쩌지 못한다 아이들은 속지 않는다 육아를 통한 성장을 시작한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더 낸다고들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분노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아이에게 경계를 지키라고 요청하기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밝아진다 엄마의 눈빛이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눈빛에는 분명하게 분노가 있는데 표정과 말은 분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중으로 전달되던 모호한 메시지가 사라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2장 자각가 되면 상처를 인지하고 감정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각 무의식의 상처를 인지하는 과정 자각은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하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릴 때 매를 맞은 사람의 얼굴은 늘 긴장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늘 주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내적 불행을 끝내려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매를 맞았다면 세상에 누구를 믿겠는가 매를 맞은 순간 아이는 투쟁과 회피 투쟁, 분노, 회피, 두려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한다 즉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 중 하나를 택한다 이는 아이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다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늘 투쟁, 회피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늘 한 놈만 걸려봐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산다 그래서 늘 위험한 곳으로 자신을 몰고 간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매를 맞는 순간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엄마를 힘들게 한 죄인이라 죽고 싶은데 스스로는 죽지 못하겠으니 누가 나를 죽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늘 회피 행동을 한다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적해버린다 투쟁 반응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와도 도망을 간다 직장에서 승진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거나 회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 승진을 거부하거나 직장을 그만둔다 우리 두뇌에서 감정을 기록하는 부위는 두 군데다 하나는 변연계라는 곳으로 투쟁 회피 반응이 이곳에서 기록된다 이 부위는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하게 한다 쉽게 표현하면 몸에 기록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다루는 전두엽이다 이 부위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여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선택한다 아이가 느끼는 가장 위험은 자신을 낳아준 그래서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가 자신을 때리는 것이다 이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다 살면서 호랑이를 만난 일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그러나 부모님은 매일 만나야 한다 가정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을 무의식의 변연계에 즉각적으로 기억하는데 이를 감정이 얼어붙었다고 표현한다 호랑이를 만나면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하다가는 잡아먹히고 만다 본능적으로 투쟁 회피 반응을 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에 우리 유전자 안에 기록되어 온 것이다 단 한 번의 충격이지라도 그때의 감정은 무의식 안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어릴 때 얼어붙은 내면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맥락이 넓어진 어른의 시각으로 그 경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이의 빛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다 어릴 때 얼어붙은 내면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맥락이 넓어진 어른의 시각으로 그 경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이의 빛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다 상처는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만 만들어진다 한국에 사는 내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사는 사람에게 상처받진 않는다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받겠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의식에서의 망각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이 상처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온다 내가 두 살 때 떼를 쓰고 운다고 매를 맞았다고 하자 아이가 두 살이 되어 떼를 쓰고 울면 몸이 바로 반응한다 자라처럼 물린 경험이다 오래전 푸름아빠 강연을 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서서히 잊었지만 유튜브나 푸름이 연구소 카페를 우연히 접하면 그 시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떼를 쓰고 울면 무시간에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떠오른다 이 감정을 몸으로 겪고 대면하기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했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아이를 때려 울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부러 때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을 사랑한 아이에게 주고 싶겠는가 여기에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나는 고통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를 통제하여 내 안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지고 있도록 즉각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손이 나가는 시간은 1만분의 1초다 변형기에서 행동으로 가는 회로가 전두엽을 거쳐 행동으로 가는 회로보다 더 빠른 것이다 어릴 때 매 맞으며 얼어붙었던 수치심과 죄책감, 슬픔,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을 대면하여 그 감정들을 모두 앞세기 전까지는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어느 한 세대에서 내적 불행을 끊어내고 상처받은 내면할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은 적어도 5대까지 내려간다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을 때 그 가계들을 조사해보면 5대까지 자살이 나온다 하늘이 맑아지면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수 있다 구름이 짙기 끼면 소리만 들리지 비행기는 볼 수 없다 무의식의 감정을 대면하면 맑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때리고 싶다니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변형계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회로보다는 전두엽을 거쳐 행동으로 나오는 회로를 택하게 된다 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있고 뒤에서 그 행동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 앞에서 행동하는 자를 에고라고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자를 참나라고 한다 참나를 인지하고 자신과 동일시해야 비로소 대물려 내려가는 내적 불행이 끝난다 억압된 분노는 투사로만 볼 수 있다 억압된 분노는 투사로만 볼 수 있다 강연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야단이나 매를 맞았겠구나라고 짐작하고 매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실제로 대부분이 손을 든다 왜 매를 맞았어요? 라고 질문하면 매를 맞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가 나 잘되라고 때린 것이지요 아이가 잘되라고 때린 거라면 때리는 것이 이미 좋은 것이라는 뜻이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하므로 매를 맞고 자란 사람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니 매를 맞고 자란 사람만이 아이를 때린다 배려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애초부터 때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다 아이를 때리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벌레처럼 여긴다 우리는 안다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것인지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 키우는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서 자신을 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잘되라고 때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망각을 통해 잊힌다 의식의 기억에서는 사라졌지만 무의식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머리로는 모르지만 몸은 알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온 아이들이 특정한 날만 되면 그렇게 울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일이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진 날을 몸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대 과학은 아이들의 태아 시절 경험이 DNA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DNA를 발현시키는 RNA는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욕구와 감정을 건드린다 저렇게 예쁜데 때릴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다가 자각이 일어난다 자신의 어린 시절 매를 맞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웠는지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땐 알 수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내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성장을 멈추었다 몸은 어른이 됐지만 내 안에 어두운 방에는 홀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런 비유를 한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구리로 성장하지 못했다 몸은 개구리가 되어 낮에는 사회생활하면서 개구리 노릇을 하지만 밤에 집에 오면 울챙이가 된다 내 아이보다 더 어린 아기가 부모의 내면에 있으니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을 잘 보고 있으면 내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자각이다 투사 없이 분노 없다는 말이 있다 누가 당신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는가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런 욕을 들었을 사람이다 욕을 먹던 당시 나는 개새끼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맥락도 없었다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는 가정이었다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참고 누르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아이는 그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고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도 좌절되고 말았다 욕구가 좌절되면 화가 난다 화를 표현했는데 공감받지 못하면 분노가 되어 무의식에 억압된다 억압되면 의식에서는 사라진다 욕구가 좌절되면 화가 난다 화를 표현했는데 공감받지 못하면 분노가 되어 무의식에 억압된다 억압되면 의식에서는 사라진다 의식에서 사라지면 자신이 억압한 것을 남에게서만 본다 타인이 무서운 사람은 사실 자신이 내면에 억압된 분노가 많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다 타인이 무서운 사람은 사실 자신의 내면에 억압된 분노가 많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식에는 분노가 없기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무섭다고 말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보고 그 탓을 하는 것이 바로 투사다 어린 시절에 욕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욕에 반응할 것이 없다 매를 맞지 않았다면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공론은 어린 시절의 관계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번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조금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면을 어떻게 하는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고 그리고 상실의 애도를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네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